일본의 전 피겨 국가대표 선수 아사다 마오가 현역 시절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김연아 선수로 인해 힘들었다는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아사다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즐겁지 않았다며 즐기지 못한 채 현역 생활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8살 때 처음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왔고 그때부터 계속 고통스러웠다며 항상 1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달렸다. 나도 1등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다가 언급한 18살은 벤쿠버 올림픽 출전 무렵 2010 벤쿠버 올림픽에서 그는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3차례의 트리플 악셀을 뛰며 개인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출전한 김연아가 세계 신기록을 달성해 금메달은 김연아의 목에 걸렸습니다. 당시 아사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했는데 아쉽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사다는 그때를 회상하며 마음과 기술이 따라잡을 수 없게 됐고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스케이팅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벤쿠버 올림픽 이후 공식 2인자가 된 아사다는 2014 소치 올림픽에서도 실수를 연발하며 6위에 그쳤습니다. 아사다는 김연아가 떠난 뒤인 2014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야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2016년 일본선수권에서 12위까지 떨어지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2017년 은퇴식에서도 김연아에 대해 좋은 자극을 준 훌륭한 선수였다. 힘들었던 때도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사다 마오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피겨스케이트 선수임에도 김연아의 벽을 넘지 못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부탁드립니다. 자꾸 밖을 봐서 그래요. 스케이트를 탈 때 이기려는 마음, 경쟁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내 적인 거야. 적이 사람들은 자꾸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 김연아라는 큰 거목이 밖에 있어. 나보다 잘해. 그래도 내가 그 사람과 경쟁하려는 마음, 이기려는 마음이 안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 거야. 나에게 온 기회인 스케이트와 한번 사랑에 빠져서 놀다 가자 이런 마음으로 나의 스케이트 인생은 내가 즐겨야 되는데 밖에 있는 적을 의식하는 거예요. 적은 밖에 있지 않죠. 내부에 있는 자기 마음. 누구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더군다나 꼭 이겨야 돼. 이럴 때 그 이기지 못할 때 올라오는 그 열등감. 그게 너무 진짜 같죠. 가짜 마음에 휘둘리는 거야. 너무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이걸 인정하면 진짜 계속 질 것 같아. 꼭 이겨야 된다고 느끼면서. 그걸 못 내려놓을 때 진짜 현실에서 그 열등감에 끌려다니면 열등이가 되는 거죠. 아사다 마우는 김연아 때문에 힘든 게 아니지. 자기의 마음을 인정하지 못해서. 자기의 마음을 보지 못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마음과 싸우니 어떻게 행복하겠어? 그리고 세계 2위면. 대단한 거죠. 왜 꼭 1등한다고 고집을 부려. 그 고집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나서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이 은퇴하고 나서야 행복을 느끼잖아. 그게 진짜 삶이거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경쟁하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해바라기와 장미가 경쟁했어. 해바라기는 그러겠지. 나는 더 키가 크고 햇볕을 향해 있고. 장미는 내가 더 아름다워. 하지만 어떤 게 더 아름다웠다고 할 수도 없는 거야. 해바라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인생은 다 다를 뿐. 경쟁하는 게 인생이 아닌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인생의 가장 큰 진리를. 인생은 너 혼자 사는 거라는 거. 그리고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존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나투어낸 현연일 뿐. 오직 세상은 나와 내 마음을 돌보면서 가는 인생의 여정길이고 나 혼자 가는 길인데 나와 내 마음이 같이 갈 때 행복한 거지. 내 마음을 버리고 마음과 싸우면서 마음을 몰라서 밖을 쳐다보면서 갈 때 인생은 지옥이 되고 즐길 수도 없고 세계 2위인 그 유명한 선수가 인생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이래서 부나 명예나 인기와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을 놓칠 때 행복을 놓치는 거야. 너무 딱하고 안타까워요.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사다 마오다웠어야 되는 거야. 흉내냈을 거야. 벌써 경쟁하면 어때요? 쟤를 이겨야지 하면 집중하게 되고 자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사다 마오다운 스케이팅을 통해서 팬들에게 보여주겠어. 그리고 내가 즐기겠어가 아닌 김연아를 이기겠어. 그러니까 예술성은 떨어지고 기술만 하는 로봇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자기는 즐겁지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죠. 이기고 싶어서 하게 되고 또 김연아를 흉내내게 되고 자기다움을 잃어버리죠.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연예인이나 훌륭한 사람이나 누굴 보면서 그 사람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또 나의 라이벌이 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겨먹으려고 내가 싫은 것도 참고하지 말고 그냥 나로 살아야 돼. 그게 진정한 승자예요. 마지막에 눈 감을 때 잘 살았다 하는 사람은 경쟁한 사람이 아니라 나다움을 잃지 않고 내가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없이 내 인생에 집중해서 내가 행복한 길을 가고 나답게 살고 그리고 내 마음을 진실하게 인정하고 이런 사람이 끝내는 승자가 되는 거죠. 은퇴하고 나서 행복해진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이분이 이제서야 아사다 마오다움을 찾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좀 볼 수 있겠구나. 이 영상을 아사다 마오 선수가 보고 마지막 마무리는 자기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조차도 나는 김연아에게 젖노라 이렇게 죽으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는 달랐다. 이렇게 인정하고 죽을 때 가장 행복한 거죠.